네, 여러분 창립 45주년 한마음 전도택축제 성복교회 노래자랑 사연을 맡게 된 MC 미스터 권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루하루 소중하고 보람있게 보내는 날들이 모여 어느선 4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창립 45주년 한마음 전도택축제 행사로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쪽을 한번 보실까요? 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벚꽃이 반개하고 정말 눈이 부시고 꽃바람이 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따스한 봄날의 좋은 날씨와 또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들이 우리 한마음 전도택축제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참가자분들께서 많이 긴장도 하시고 떨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또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성독교의 노래자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박수! 소리 질러! 좋습니다. 자, 그럼 첫 순서로 오늘의 이 분위기를 업 시켜줄 우리 축하 무대를 모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난타 무대입니다. 오늘 멋진 무대를 우리 선사해줄 난타팀은요. 다수의 부용제에서 입상을 하고 또 수많은 해외공연에서 공용할 활동을 해오신 또 실력이면 실력 그리고 따뜻한 봉사정신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이음 선교단 난타팀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박수! 박수! 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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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S.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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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이란 말 이란 말 아니 아아 이란 보게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일은 실리도 못 가서 날 변한다 아리란 말 이란 말 아니 아리란 고개 아리란 고개 아리란 고개 아리란 고개 아리란 고개 아리가 났네 날 사려가고 날 사려가고 무조건 우리 사연만 날 사려가고 그 아리랑 스스로 아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스스로 아리가 났네 아리랑 스스로 아리랑 넌 넌 날 죽었어 날 죽었어 날 죽었어 공직성 달 벌번듯이 날 좋은 꽃 아리랑 스스로 아리랑 스스로 아리랑 스스로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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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이런나 보세요 나는 목소로 만나보세요 아이아리 천자로 만나보세요 아이아리 아이아리 천자로 만나보세요 아이아리 천자로 만나보세요 나는 목소로 만나보세요 아이아리 천자로 만나보세요 그는 목소로 만나보세요 아이아리 천자로 만나보세요 이는 목소로 만나보세요 그만두고 아이아리 천자로 만나보세요 그만두고 그만두고